한국국토정보공사 세워주세요 행복도 내려주세요 모두다 모두다 내려주세요 고통을 줄여주세요 슬픔을 줄여주세요 외로움도 아픔도 줄여주세요 용기나게 해주세요 열정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다이루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소원 들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다이루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소원 들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소원 들어주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소원 빌어드릴게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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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하자님 월요일에 남자 초로 왔어요 자 길동현 가수님 소원 들어주세요 박남북 꽃이 핍니다 교동주꾸미 술안주 밥 밥 모든게 다 대부분 교동주꾸미 박남북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남북 대표님은 소원이 무엇인가요 성기나게 해주세요 이영근님 반갑습니다 이영근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다이루게 해주세요 트로트 내고요 착하게 살게요 소원 들어주세요 클라라님 반갑습니다 백은비님은 스포츠 지도사 자 백은비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길동현 도사님 네 커피님은 요수에서 데이트하고 싶대요 어째스카이 네 황철화 요수에서 데이트를 하고싶다 아 백은비 양은 황철오빠TV에 출연하고싶다 오예 아 가능합니다 야오야님은 라푼코로나 사라지고 마음대로 전국일주하는것 제세원입니다 예 오예 글라라님의 소원은 제 소원은 초로가수님 가요무대에 전국노래자랑 출연하는거에요 어째스카이 아 오늘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제 소원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딸기팔씨님 황철소 안녕 안녕 하세요 딸기님 커버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주킹구왕님 다시한번 우리선생님 반갑습니다 김명희님 안녕하세요 박서진을 사랑하는 우리 김명희님 꽃이 빕니다 용기하게 해주세요 가장 우리의 소중한 소원은 코로나가 없어지는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나강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나강수 선생님 건강하세요 주세요 죽인 경수님 반갑습니다 유수의 자랑 유수의 미남 꿀피부 최호 가수님 반갑습니다 착한 될게요 소원 들어주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